정수리가 모발이 힘이 없어요. 모발이 없어서 이걸로 모발의 볼륨을 살려주고요. 이걸로 고정시키고 이걸로 부실한 모발의 역량과 정리를 할 수 있는 리스트에요. 예쁘죠? 장미향도 나고 남편거랑 신나니까 너무 강하더라고요. 또 머리가 긴데 그거 하면 너무 끈적거리고 딱딱한데 이거는 되게 내추럴하면서도 여성을 위한 거라 훨씬 더 사용하기 편했던 것 같아요. 향도 나고 남편거랑 향이 너무 진해서 저도 쓰게 좀 그랬는데 이렇게 역량까지 주면서 사용하시는 거라 괜찮네요. 아줌마도 머리 잔뜩 잡아오셨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